꿈도 없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목표도 없고 그런 때 음악을 듣고 아티스트들의 무대 같은 거 보고도 되게 많은 위안도 얻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 멋있음의 기준이 그때 처음 잡혔었고 그런 멋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 다 합쳐놓은 게 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오 이분도 진짜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힙하신 하니스만 있으시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은 항상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친구 되게 멋있다 모든 방면에서 멋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싶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고민하면서 살았었어요 똑같이 19살이며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춰왔고 아일랜드에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일하는 친구가 왜 고집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고집이 있어서 지금 저 정도의 춤의 선과 느낌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2지원자는 아일랜드 인입니다 손을 잡아줘 내게 약속해 함께 싸워줘 제가 2번 하고 싶습니다 건우가 됐어 5번 안에 아무거나 다 괜찮아져요 정원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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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돼도 7분 이내에만 들면 딱히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K형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손 세훈이 형 Person marry 첫째 너무나도 지속적이었습니다 몸망, 품, 수치심 3년 가까이 준비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1, 제휘 축하해 9표를 받은 제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들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센터욕심 레벌만드하다 2월 3일 날 원망, 품, 수치심 남은 아일랜드들 아마 이번 무대에 보게 된다면 저를 보는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 그럼 제이이 생터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되게 당황스러웠고 제이 너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위험하니까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니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 안 해준다니까 시청자들은 죄송합니다 위험해서 못했다는 거 나 인정해 하지만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이 야 진짜 중요한 거야 기본적인 거 네 솔직히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다같이 공동의 목표로 라인엔드 하나 보고 올라가려고 기회 연습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도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 봤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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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들에 의해서 계속 기다리고 싶었어 아 진짜 늦어 근데 니키만 진짜 네 원희들에 의해 들으시면 솔직히 진짜 제가 자신 있어요 나 왔다 왔어 제이가 왔어 그러면 댄스무대 세 명 중에 제이가 한 명으로 네 네 바툴 병력 있을 것 같긴 한데 병력 무조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생각으로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렇게 상황을 다시 성훈이 형은 왜 있어? 바꼈다 아닌가? 제이랑 성훈이 형 바꼈대 와 잘 비켰다 우리 제이 형이 더 잘 줄 텐데 어디? 일단은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제이가 몇 번이나 해도 못해 파트 바꿔야겠다 성훈이 더 잘해 너무 아프다 제이한테도 미안한데 제이를 이제 성훈이로 바꾸자 라는 의견이 나왔어서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처군다는 느낌도 들었고 아 뭐 어때요? 바뀌면 바뀌는 걸 좋아 아 뭐 어때요? 바뀌면 바뀌는 걸 좋아 아 뭐 어때요? 바뀌면 바뀌는 걸 좋아 태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태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매일 파트에 맞는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게 딱 진짜 눈빛으로 보였던 것 같고 자리를 좀 제이는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성훈이 1번 파트 성훈이 1번 파트 성훈이 1번 파트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 다 안 돼있어 형이랑 계속 주고 싶어 너무 감사했어 저 대신 성훈이가 잘해줄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응 잘 열어라 응 내가 그럼 누가 가고 안 가고는 너의 목소리가 날렸다 아 오케이 돌리고 탁 원 투 바다 응 투 응 오엔 바다 아 아 문제 알지 원 정 어깨만 이렇게 하다가 무서운다 네 제2국 전수가 왔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네 딱 자기 파트 때 딱 절제하면서 자신의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그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은 느낌 제가 점수를 3등을 했어요 일단 깊었고 어느 정도 심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배에서 아이엔랜드에서 목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제일 멋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6등 아이랜드 제2 생존자 6등 아이랜드 제2 항상 이렇게 좀 고구마를 먹은 듯하게 답답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매 무대마다 앞선 무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처럼 이제 뭔가를 뜨고 나온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위가 정착이 됐고 성장이 크게 없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그만큼 이제 다음 테스트부터는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무대 나온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나 또 6등이야 전체적으로 잘하고 뭔가 강한 친구들을 많이 불러갈 테니까 저도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원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제이크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양정원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뽑히면 어떡하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상태면 매우 원망스럽고요 배신감 크게 들고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이거 안 뽑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맞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원망은 하지 말 때 기분은 나쁘잖아 보여주자고 보여주자고 그냥 배틀 구도는 아니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고 결과를 위해서는 제가 다른 팀원들보다도 3배, 4배, 5배 더 고생해서라도 이번에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겠습니다 무대는 패기야 무대는 깡이야 한 명 한 명 눈치를 잘 봐가면서 강요하고 강요하고 이끌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다 같이 파이팅해가지고 지금부터 집중하면 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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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팀부터 할래? 다시는? 제가? 좋다고? Streams 쇄기야 좋다 어 아직 뭐 준비가 덜 되어있는 거는 맞는데 어 너네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너가 되게 잘 어울린다. 센터에서 뭔가 이게 있어서 그런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희 군은 시작할 때 불타오는 때 딱 그 표정이 보였었어요. 시작할 때 너무 집중이 돼서 좋았고 너무 에너지 있게 가운데서 너무 잘 잡아줘서 그 부분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잘 살려서 팀의 에너지를 좀 많이 살려줬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실 저는 이 무대에서 사실 저희 군이 잘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적으로 하는 게 잘하기는 했죠. 오히려 팀이 하나도 없어서 못하겠네. 지금까지 같이 하는데 이제 음악 등이 나올 때부터는 이제 세수조금의 긴장을 확실하게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왠지 지위일텐데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탈락에 대한 설령 탈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아일랜드 친구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왠지 이 순간이 여기에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마지막 날이 된다면 당황해서 제대로 다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뭐야? 왜? 왜? 응? 아니 그냥 쓰고 싶... 그냥 말하고 싶은 얘기야. 제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같이 데뷔하자. 응. 저희 성훈이랑 형이랑 같은 방을 계속 썼었을 때 셋이서 약속했던 것처럼 같이 데뷔를 하고 싶고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드는 이 시점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옆에 없더라도 이 영상은 꼭 데뷔해서 멋진 명이 바래고 어떤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몽롱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으니 그냥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데 3등 아이른. 제이. 제이. 뭐야 뭐야? 제이. 대박. 전혀 예상 못했다. 바꿨다 바꿨다 바꿨다. 이야. 이게 되게 작고 그냥 장식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제 생각 중인 것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이 몸으로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와 2등이 3번 봐. 와. 꿈이냐 현실이냐. 꿈이냐 현실이냐. 꿈이냐 현실이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의 방 잘 쓰겠습니다. 뭔가 어색해.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확실히 정신적인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다 필요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영혼 갈아가면서 연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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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네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모습만 그 모습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어 너무 보고싶다 아들 그러게 응 응 아들 너무너무 보고싶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나도 너무 보고싶다 진짜 사랑해 I love you 평소에 이렇게 모르고 살려다가 이렇게 하게 한 번 갔다 오면 아 내가 여기 인생 걸고 나온 거였구나 하고 다시 실감을 하게 돼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해서 데뷔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했다가 갑자기 그 생각부터 들어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들어갔는지가 그 생각부터 들어요 단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과감하게 인생을 걸고 나왔는데 딱 한 발자국 남은 상황이니까 이 마지막 한 발자국을 인생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육동 이 친구는 지난번에 글로벌 동수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많이 아쉽습니다 기대치만큼 못해준다 뭐 이런 느낌까지 왜 저기서 끝이야? 더 잊지 않아 저 친구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꾸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윽든 아이랜드 공원님이 봤을 때에 넘어서 찬스러운 아들이 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무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저를 응원해주신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무대만큼 화려하게 불태워서 반드시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홍은 같은 경우는 어떤 무대든 간에 자기만의 에너지를 팀에 실어 넣어준 친구인데 역시나 이번 무대에서도 잘 발휘해준 것 같아서 좀 짧은 파트지만 인상 깊었습니다 브랜드으로 지금 일단 이 순간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저에게 있어서 실제로 꿈을 이룬 거여다보니 너무나도 뜻깊고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J.I. 랜더 축하합니다. 합격 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